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일 의사가 모두 알려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김종일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좀 많이 납폭됐고 시장에 소외됐던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싶은데요. 그 종목들의 향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 함께 열어보시죠. 간밤 M7 좋았습니다. 애플 역시 새로운 소식 전하면서 나날이 주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애플의 국내 밸류체인 관련 부품주들은 나날이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국내만의 문제인 건지 스마트폰과 부품주의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중요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 애플은 최근에 어제 신고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애플 판매량이 늘어난 것인가 아니면 애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텐데 애플만 좋아진 건지 애플 향이 좋아진 건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애플 벤더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일부 있지만 대만에도 상당수 많은 그런 부품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전반적인 매출 양을 보면 또 우리가 부품사들의 흐름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애플 관련주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도 LG 노택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어저께 잠깐 노는 거 제외하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니까 뭔가 반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나 다른 종목의 움직임은 어떻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문점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하나씩 점검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 애플의 판매량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님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을 지금 한 5년? 6년째 쓰고 있는데 굳이 바꿔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은 뭐 스마트폰을 좋은 거 쓴다고 해서 자랑을 하기에도 애매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25년 정도에는 아이폰 SE4라던가 아이폰 17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도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판매량 지금의 길은 어떤가요? 네. 일단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과거 대비 줄어든 건 사실이죠. 다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망치를 보더라도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다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대신 매출은 그래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단가가 올라가니까 비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준비된 그림으로 판매량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전체적인 판매량을 보시면 판매되는 순간마다 월 기준으로 쭉 살펴봤을 때 판매되는 대수가 2억 대 내지로 쭉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 조금 줄었지만 내년도 올라가 봐야 정상 수준 정도로 회복한다는 것이지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 이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2026년, 2027년? 나름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 것은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야 될 텐데 과연 그럴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애플, 아이폰 16이나 그 이외에 나올 다양한 모델들의 판매 증가? 이런 건 앞으로 크게 기대할 수가 없고요. 다만 기계 안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우리가 긍정적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도 그렇지 않았지만 더욱더 뭔가 새로운 개념의 회사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죠.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한 20배 내외에서 움직였던 것에서 오래 들어오면서 이게 역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애플이 AI의 대응을 상당히 못했어요. 그런데 애플은 생각해보면 선도하는 회사가 잘 아닙니다. 선도하지 않고 확인하고 뒤늦게 나가서 점유율을 확 늘려나가는 형태로 계속 움직여왔던 회사죠. 그래서 애플이 스스로 창조해낸 건 별로 없지만 있던 걸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도 스스로 AI를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AI를 자신의 안으로 녹여서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20배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30배 이상으로 올라갔다. 즉 애플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하드웨어 쪽에서 더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쪽이 기업으로 옮겨 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부품사들은 하드웨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품사가 애플이 올라간다고 해서 과거에 올라갔던 그런 흐름과 달리 애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AI 기대감, 서비스 기대감, 하나의 플랫폼의 기대감으로 우리가 치환해 본다면 그러면 부품주가 애플이 신고가 간다고 해서 신고가 갈 가능성은 낮다. 그만큼 핵심 부품이나 정말 좋은 부품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보이기 어렵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의 전제를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의문점 통해서 판매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보호자분들도 있을 것 같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최근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고 인도 내에서 애플 판매량도 긍정적이다라는 소식. 그리고 12월에는 애플의 대대적인 AI 업데이트가 있잖아요. 이런 기대감과 수치가 계속 확인되면서 아까 나왔던 그런 판매량 수치가 조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업데이트고요. 그게 업데이트되면 안 샀던 사람들이 갑자기 애플로 미친 듯이 몰려들어서 사려면 애플에 업데이트된 AI가 파격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멍청했던 시리, 그 다음에 나왔던 서비스도 실망스러웠던 걸 고려해봤을 때 아직까지 기대감을 그렇게 높이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로 이번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역시 애플이야, 이게 애플이지 라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일부 늘겠지만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요는 별로 없다. 이미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 폰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유종 앵커처럼 5년간 썼던 폰을 버리고 그쪽으로 갈 만큼 강력한 포인트를 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네요. 이전에 20백단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했을 때는 하드웨어 투툼 맞췄다라면 최근에는 플랫폼에 조금 더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의문점을 통해서 단순히 국내 밸류체인 기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매출과 이익이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국내만 별로인 건지 전 세계적으로 부품사들은 어떤지 그 동향이 궁금해요. 애플의 대만 밴더 흐름을 살펴보면 일단 중국의 공장이든 어디의 공장이든 토나이에서 지금 폭스콘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일단 어느 정도의 증가 추이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탁월한,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모델이 나올 때마다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는 아주 그냥 제한적인 박스건 정도 흐름 다만 그 흐름이 줄어들지 않고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밴더들의 흐름인데 지금 페가트론을 비롯해서 홍아이처럼 아예 아이폰을 만드는 그런 기업부터 시작해서 라간이라든지 지니어스 같은 그런 다양한 업체들의 전체적인 매출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보시는 그림처럼 새 제품이 나올 때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고 올랐다가 내려앉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교적 견조하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과거처럼 폭발적인 우상향 이런 거 없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신제품의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인 만큼 대만 쪽의 전체적인 추이도 그냥 기존의 물량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폭발적인 흐름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만 쪽의 전체 IT 흐름도 이번에 제가 쭉 살펴보니까 메모리는 굉장히 부진하고 그나마 좋아진 쪽은 딱 두 가지 정도가 보이던데 현안은 AI 서버 향 ODM 그다음에 PC 쪽이 이번에 의외로 조금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걸 제외해보면 대만 IT도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개선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IT 가전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지표가 11월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도 애플사에서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하드웨어의 스펙 업그레이드에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추가적인 투자와 집중 방향을 AI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결국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대만 애플 벤더들의 매출 역시 큰 기대감을 뿜어보게는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애플에게만 의존했다가 좀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실까요? 당장은 쉽지 않아요. 지금 새로운 제품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중국을 제외하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 쪽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저도 직접 써보지는 못하고 유명한 IT 블로거들이나 유튜버들의 제품 리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분명히 중국 쪽에서 개선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대신 가격은 애플이나 갤럭시의 플래그십보다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하게 부품 쪽의 매출 증가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벤더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거나 중국 벤더에서 쉽게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아주 제한적인 회사들만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한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부품주의 향방 저희가 어떻게 예측해 봐야 될까요? 세 번째 의문점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네, 과연 부품주가 소외되는지에 대한 전망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외 역시 국내주, 해외주 함께 모두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소외되고 있고 소외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애플이 지금 거듭나고 있는 건 지금 하드웨어를 많이 팔아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플랫폼을 강화시킬 AI가 나온다는 관점 그래서 우리가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올 때 소위 안드로이드와 애플이 시장을 양분해서 다 가져갔는데요. 이게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 AI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MS, 구글, 애플의 3국지가 될 거냐 아니면 여기에 메타까지 끼어드는 4국지가 될 거냐 아니면 테슬라까지 끼어들어서 5국지가 될 거냐 이 정도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플이 과연 모바일 시대 때 거의 양강체제로 자리 잡을 정도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를 가늠지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과 달리 부품주는 그 정도의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다. 판매량이 그만큼 늘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지노텍처럼 소외된 종목은 여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엘지노텍의 주가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뭐겠습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에 너무 올인했던 게 원인이죠. 그래서 좋을 땐 좋았지만 거기에서 경쟁력을 이루면서 이익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너무 애플에 집중돼 있는 또 특정 카메라 모듈에 집중돼 있는 매출 자체가 지금은 오히려 반대 칼날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애플 신고가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애플이 유유하게 계속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 일단 가치 폭락했다가 경쟁사 중에 하나의 써니옵티컬은 최근 주가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중국 벤더고 그다음에 중국 쪽의 신제품들의 공급이 시작되면서 이쪽은 그래도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지는 엘지가 갖고 있는 휴대폰 사업부를 접으면서 더 애플에 올인했는데 애플 쪽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익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혼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줄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최근 엘지노틱이 노력을 하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뭘까요? CES에서 자동차 PC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CES 쪽에서 지금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력 부품이 카메라 모듈이니까 카메라 쪽을 자동차 쪽으로 더 넓혀가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엘지전자가 아시는 것처럼 이 전장 부분에서 꽤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껍데기를 빼면 엘지에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배터리, 모터, 그다음에 앞에 조명을 포함한 다양한 그런 부품들을 엘지에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것들을 엘지노틱에서 적극적으로 들이밀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것, AI 서버 쪽이에요. 그렇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엘지노틱의 부품은 뭐가 있을까? 결국 기판이거든요. FCBGA라고 하는 이 기판을 우리나라에서는 대덕전자가 가장 앞서갔고 뒤이어서 규모를 키우면서 삼성전기와 엘지노틱이 뛰어들었는데요. 결국 엘지노틱이 내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다? 애플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동차 쪽의 비중을 늘려서 이익을 다시 업톤을 시키고 그다음에 FCBGA 같은 상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판들을 적극적으로 매출을 늘려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지 않으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엘지노틱의 저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저평가와 소외에 조금 키워드를 맞춰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미 엘지노틱 그리고 부품단의 종목들은 애플의 프리미어로 받기 전까지 가격대가 싸진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야기했던 게 턴어라운드 업종, 과대낙폭 업종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품주단은 턴어라운드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턴어라운드에 해당되지 않고요.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회복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과거 사례에 봤을 때는 0.9배 정도가 밸류의 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깨고 0.8배 수준까지 급하게 내려간 거죠. 시장의 여러 가지 정치적 위험이라든지 시장 외적인 요소 때문에 할인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0.9배 이상에서 더 위쪽으로 과거 2.5배 이렇게 움직였던 높은 밸류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핵심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마진율이 낮아진 애플의 비중을 최대한 낮추면서 다른 쪽의 비중을 올리고 카메라 모듈 안에서는 그다음에 FCBJ 같은 이런 기판 쪽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괜찮을 수 있으니 이런 쪽의 비중을 빠르게 키워야 되는데 이건 일단 투자비도 필요하죠. 공장도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적어도 2025년 하반기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추세적 회복은 아니고 단기적인 가격 회복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추세 회복을 보이면서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애플 판매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플 외 판매량과 애플 외 벤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기판 쪽에 추가적인 상향이 존재하느냐 이것이 LG노텍의 주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결론을 도출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 향 부품주 새로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앞으로 주가에 대한 대응 방향 어떻게 잡을까요? 애플이 플랫폼 기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오른다고 해서 부품주가 오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 아이폰 16이나 아이패드의 판매량이 대거 급증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만큼 그쪽에 우리가 뭔가 모멘텀을 주기는 어렵고요. 경쟁사들은 애플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거죠. 써니옵티컬이나 이런 회사들은 중국 매출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부품사들도 애플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엘지노텍은 우리는 애플 부품사가 아니야. 우리 매출의 70%는 더 이상 애플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아를 스스로 증명해야 아마도 추세적인 반전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조짐이 보일 때 들어가신 게 낫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현재 손절을 하던 어느 정도 이 실험을 할 때 액전도 결국은 그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날이 상승하는 애플과 오히려 디커플링 보이고 있는 애플 부품제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인 회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